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B&T 월드 가정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박보라입니다. 오늘 이렇게 총 3벌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. 3벌의 옷을 입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원래 하지 않았던 진한 화장도 한번 해보고 또 어깨 노출도 한번 해보고 또 의자도 막 거꾸로 앉아보고 막 재밌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컷들, 좋은 예쁜 사진들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바로 내일이죠. 21일 저의 신곡이 나옵니다. 제목은 다이나믹 러브예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. 우리 또 봐요.